남구청 정문에 위치한 선별진료소가 옛 보은청 건물 1층으로 이전합니다. 광주 남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하고 선별진료소 근무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검사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구청 정문에 위치한 선별진료소를 구청 맞은편 국제비즈니스호텔 언덕 방향에 위치한 옛 보은청으로 옮긴다고 밝혔습니다. 구청은 현재 선별진료소 이전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내걸었고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선별진료소 이전을 주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.